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준비해주세요 핀기 진짜 안돼요 오늘 영상의 영상은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워싱턴 중간에 강은지 매운 물 그리고 식사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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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served our localGHAUXO 먼저 입에서 물에 묻혀줍니다. 껍질을 넣고 comprehensive 면을 볶아줍니다. 뚜껑도 얇게umes 그다음에 도망가는 베将옷을 달아줄게요 가루고 양파를 200g 그래도 양파해라 설탕을 썰어주고 우리 집에서 또 다른 곳에 있는 길을 영상으로 만들었다. 여기에서 전형에서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너무 잘 편하게 만들었다. 그곳에 집에서 구멍을 메시지에 있습니다. 어이구가 가장 잘 편하게 만들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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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려요 소금 핵심 밥 맛있게 잘 어울려요 맛있게 잘 어울려요 또... 매운 물 소금 seiLa masa rul Dopa 마늘 마늘 매콤한 양파 타구멍 볼 안녕하세요 여러분, 슬기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연어 특집을 준비해봤어요. 대왕 연어초밥, 비트에 연어를 숙성한 그라브락스 연어를 초밥으로 만들었어요. 유부초밥 위에 연어올린 연어유주부초밥, 연어국수, 새우튀김, 락교랑 양파도 있어요. 간장소스, 양파소스, 날치알도 있어요. 오늘도 맛있게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연어국수 먼저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연어국수 너무 맛있고, 소스도 너무 맛있어. 그라브락스 연어 먼저 먹어볼게요. 연어국수 너무 맛있어. 자살궁합 연어국수 전국의 맛 천국의 맛 이번에는 연어 유부도 먹어볼게요. 맥주 맥주 오징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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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오징어 요리 락켜라 고추냉이 고추냉이 소금 치킨 치킨 소금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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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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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초콜릿 잘먹었습니다